뚜룩뚜룩뚜 어떡하냐? 기억이 안 되시네 우리 맨날 거실에서 뭘 하는 줄 알아? 언니야 나랑 계단 좀 줄어넣어 우리 옷 다 걸렸어 밖에서 아 뭐야 뭐 찍지? 뭐야 사람 좋아하더라고 아 진짜 수박 뭐야 우리도 여행 방송이 재밌겠다 어 우리 둘이면 되게 재밌는데 우리 둘만 재밌어 근데 사람들이 재밌어 우리 둘만 재밌어 추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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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 나오면 개고생이라 떴는데 맞네요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미쳤다 나 기막이 하고 나갈 거야 어 그러게 언니 이거 맞아? 언니 이거 맞아 엄마 저거에다 저희 퍼버 먹으러 왔어요 언니 보석탕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나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나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봐봐 거거랑 그러니까 선두 이거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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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이거 맞다 우리 근데 진짜 진짜 많이 먹었어 진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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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 소스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근데 언니 나 약간 노로바이러스가 걸린 거 같아 노도가 나서 그런 거 아니야? 아 노도바이러스가 아니야 노로 오늘 너무 섹시하시는데 어디 가세요 혹시? 네? 어제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유행을 좋아하지가 얼어 죽으십니다 죽더라도 괜찮다고요? 네 죽더라도 방송하다 얼어 죽겠다 역시 프로 방송인이시네요 이렇게 또 여기에는 이렇게 음식이 나갔습니다 봐봐요 저희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날치할 테마자랑 그냥 하시마자랑 뭐지? 내가 생각했다 응 뭐가 더 이쁘다고 하냐 이거는 새로 나온 거고요 인기는 그냥 새로 나온 거 같아요 네 이거 하나 여기 여기 여기는 반째로 하나 반째로 먹으면 다이가 좋잖아 예쁘지? 사과녀미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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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 둘 다 다 했잖아 사과녀미녀 어우 맵다 맛있다 근데 맛있게 진짜 존나 맛있나 보다 한마디 사장 먹고 너무 맛있어 마을이 오빠 단기 문자로 하려고 오늘 하루종일 약 먹고 잤어 지금 호박이 또 나왔어 어? 지금 또 매입한 거 같은데? 나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생활 문자를 지금 한 20개 먹고 있거든 나 나중에 먹으면 안 돼 acağız 하하 왜 이렇게 안되 우리 매일 거실에서 뭘 하는 줄 알아? 언니랑 나랑 계단에 풍리면서 우리 어떡하냐 우리 먹방도 하려 했어 완전 잘 먹어 나 가맹이 있잖아 30마리 먹으니까 가을이가 언니 입에서 진짜 비린내는 X랄잖아 난 진짜 그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내가 어제 300g인가 200g 먹고 나 1kg 먹을 수 있어 진짜 그러고요? 어 맞지? 나 1kg 먹을 수 있어 1kg 먹는다니까 오빠? 내가 돌고래라니까 왼쪽이 언니인가요? 아 네 언니가 가을이었는데 가을이 언니가 좀 사실 오늘 추운데 저보고 야! 옷을 방송할 거니까 X나 빠진 거 입어 안 빠진 거 입으면 진짜 손잡는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위드를 약간 확대하는 옷을 입었어요 이 언니가 좀 좀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언니 잘..잘죠? 아니 더 잘라야 돼 그래 더요? 여기 잘라야 돼 가을이 오빠가 잘라붙어 너무 안 보여 꼭 집에 보일 때까지 얼마예요? 보자 아까리집 돈내 누나 이 시대의 상여성 왜냐하면 지금 아가리에서 마늘 낸 중라기 때문에 내가 바로 김아의 박 김아의 박 네? 3만원 아 네? 13만원 하진 거 아 지금 그러니까 31만원인 줄 알고 동국이 났잖아요 아 저희 주차권 있나요? 이스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